일단 여기까지 한번 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경 농객이 이 세계로 가버린 건에 대하여 안녕 타경짱 왓타시는 지하에 사는 바퀴벌레 김민순 난 사실 타경짱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헷? 손나바카나 그럴리가 없잖아 돌담의 속상인 햇발 같은 네가 보고 싶구나 너의 그 오똑한 꽃날 너의 그 가늘인 손목 맨차쿠차 혼내주고 싶다구 훗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타경 농객이 이제 군대를 가서 인터넷 편지 한 번 또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편 썼죠? 전 썼죠 언제 썼죠 본인? 전 한참 전에 썼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 입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? 네 좋습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인편이 영상 올라올 때 대리학기가 일단은 고댓을 달아준 레전드인데 소방학교 감성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! 쓰는 방법이 이거 나와있네 여기에 그래서 보라 그랬잖아요 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접속해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써니 와! 119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사실 그러면 이 의무소방 분들은 역할이 소방관을 서포트한 역할로 들어가는 건가요?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현직 소방관 분들 서포트한 역할로 의무소방에 근무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직을 하거나 네 앰뷸런스 탑승한다고 들었거든요 와! 의무소방의 편지쓰기 와! 너무 억텐인데요? 맞아요 이타경 씨 이런 억텐 싫어해요 와! 오 잠시만요 아이핀 자 여기부터 개인정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급 아이핀 태어나서 처음 발급해봐요 이타경 씨 때문에 아이핀 처음 발급하는 정말 성의있죠? 유튜브 각이잖아요 인정 야 아이핀 여러분들 아이들 8자부터 20자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이핀 홍보대사에요? 네 정 의무소방 광고 들어왔어? 협업 광고 들어왔나요? 아 카드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민군에서 들어왔어요 주한민군 소방청에서 광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여러분 아이핀 가입중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자 편지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타경 동객도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타경 씨한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그리운 이름이죠? 제목 기다려봐요 제목 상의하고 씁시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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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 그 개노재모로 쓸 거예요 그딴 식으로? 얼마나 주옥같은 거 하나 해보자 얼마나 재밌어 보자 제목 아 제목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작성자 미미누야? 아니 작성자 이름 바꿔야죠 김민순 일단 오빠 우리 아빠가 알아버렸어 오케이 이런 거 타경이가 굉장히 좀 싫어하죠 혐오해요 싫어해 혐오해요 난 솔직히 여러분들 타경이랑 얘만큼 안 친하기 때문에 타경이한테 굉장히 난 조심하거든요 그 작성자를 내 이름으로 써요 그러면 이거 너무 야 이거 알아버려서 점점점 느낌표 무슨 인터넷 소설 느낌 같잖아 인소 같아요 개 극혐이야 점점점 까지만 해야지 느낌표가 왜 있는 거야 대체 감성을 몰라요 아 근데 제목이 너무 세다 근데 이거 타경이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데 난 유튜브 깍고 그냥 쓴 거예요 바꿔야죠 감이 없어요? 하이라이드로 쓰고 버려야죠 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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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위 와 나 이런 감성 생각도 못 했어 얘는 진짜 이거 실제로 인편에 많이 써요 남자끼리? 남자애들끼리 김대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 애들 많이 쓰냐 이런 거? 아니 친구들끼리 써요 아 익명으로 가라는데? 익명 이런 거 돼? 아 이건 인정 아 이건 인정 여러분들 어 아 이렇게 갈 거면 그냥 이걸로 가자 어떤 거?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갑시다 아 인터넷 등지에 존재하니까 논문으로다가 네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아 이게 더 괜찮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강 트위치 감성이네 이게 사연한 거 같은데 이게 라노벨 스스들이 좋아하는 감성이에요 다시는 오타쿠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휴먼 십덕체가 와 쉽지 않다 야 인편하나 보내는데 이렇게 힘드네 아 왜 제목 개 괜찮구만 아유 뭐 개노잼이야 이타경 팬들이 저거 6글자 얼마나 많이 썼을 거 같아요 탁영 오빠 사랑해 이타경 내 사랑 이타경 내 거야 이타경 사랑해 이타경 팬들을 보지 안다 이타경 사랑해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개노잼 댓글 반응 봐요 쌈노잼이래잖아요 일단 영준이 연준이 감성으로 가보자 응 야 여기도 막 해응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까지가 해응은 오타쿠 감성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아 아닙니다 야 근데 나 이러면 여기서 못쓰겠어 감성을 몰라서 일단 첫 줄은 첫 줄 어떻게 가야 돼? 와 타경짱 감성이라고? 이렇게 가야지 첫 줄은 이렇게 와 이걸로 글을 쓰라고? 이 감성으로 가는 거지 야 나 글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죠 아 혼란스러워 이거예요 이거예요 와 이 감성을 간다고? 이 감성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민민호 아재 감성 한번 가보자 타경아 그 옷은 많이 춥지? 덥지 날씨는 덥지 마음은 그 누구보다 추울 거야 이게 민민호 오수 현대시 감성이야 야 이게 민민호 감성은 이래 이게 김두목 트위치 감성이고 이게 민민호 오수 감성 아 오수 감성으로 갈까면 이렇게까지 가야 진짜 문학 감성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적어보자 너의 그 간혈인 손목 여기까지 내가 형이 오케이 이어쓰기 이게 전달이 돼 근데? 이게 전달이 돼 근데? 몇차 큐차 말고 몇차 코차로 바꿔두세요 맞장토론의 조회수는 떡락을 하고 있어 그립구나 유튜브 보증수표 리타경 내가 저 스트리머 하면 이제 에듀 하면 빠지잖아 제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제목이 정해져 있다고?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목이 정해져 있다고? 야 이건 사고인데? 사고다 개노잼이지 이러면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글 제목처럼 해서 씁시다 그렇지 제목 점점해서 다시 쓰자 이거 제목 버리기 너무 아깝죠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? 그립구나 유튜브 보증수표 리타경 이제 릴레이 소설 이런 거 안 써보셨죠? 네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걸 안 주네요 전혀 무관하죠 그니까 이타경이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김두목 라인이구나 라인을 보고 분석을 해야 돼 이타경을 시작 보자마자 아 이거 두음법칙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종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저 사람 앞에 리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리가 좀 찰져가지고 네 이타경 농객이 이 세계로 가버린 건에 대하여 야 너가 이런 느낌인거죠 에이 이런 느낌인거죠 사실 너 진짜 저 공허의 영어로 뭐죠? 공허의 지팡이 공허의 지팡이 공허 엠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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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티라고 써도 돼요? 아니 근데 공허는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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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 암흑의 다 분명의 데스티니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경 농객이 이 세계로 가버린 건에 대하여 안녕 타경짱 왓타시는 지하에 사는 바퀴벌레 김민순 난 사실 타경짱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헷? 손나바카나 그럴리가 없잖아 덕퍼 타경아 그곳은 많이 춥지? 그래 날씨는 덥지 마음은 그 누구보다 추울거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은 네가 보고 싶구나 너의 그 오똑한 꽃날 너의 그 가늘인 손목 맨짜쿠짜 혼내주고 싶다구 훗 너가 빠진 뒤로 맞짱토론의 조회수는 떡락을 하고 있어 그립구나 유튜브 보증수표 리타경 깐나세 너는 줌 맞짱토론에서 빠져버렸지만 나는 너에게 빠져버렸다고? 뒤에 어떻게 읽어야 돼? 뭐해 뭐해 큐? 아 근데 타경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? 뭐해 뭐해 큐? 난 다 할 수 있지 난 다 할 수 있지 네가 없는 세계는 너무너무해 마치 고모의 엠티라일까? 구구 아니 구구 다시 아 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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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어서 쓰세요 상영아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댓글이라도 달아줘 사랑해 와 화염의 플레임이 나와버린다고? 구구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렇게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고 진짜 편지도 한 편 쓰는 게 낫지 않나? 진짜 편지 따로 써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은 등록하면 전달이 되겠죠? 등록? 네 등록이 일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일단은 이타경씨한테 맞아 개 역겹다 인명의 덕후로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많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검열하고 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검열을 하고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래 이렇게 쓰는구나 아 웃기게 많이 쓴다니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다 맛있게 먹어라 아 사진 첨부 조교가 뭐 했길래 조교들 부모를 양가 친척을 싹 다 지우고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진 네가 좋아하는 나루토 보낸다 여자친구 운동하시는 사진 동봉한다 예쁘시더라 동기들한테 자랑해 패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요 야 이거 하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위원 편지에 나오는 임태기 사진 다 똑같을 거예요 네이버에 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마 할 거거든 아 이 그 감성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 진짜 야 내가 봤을 때 너 군대 가면 난리 나겠다 전 말 안 하고 할 거예요 제 친구들 저 입대하는 날 한 마흔 명 넘게 얘는 야 이렇게 하고 군대 가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어 과도한 굉장히 좀 짓궂은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타경이한테 저희가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굉장히 극혐적이었어요 네 사실 타경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수로 답장을 받을 거 같고요 네 김민우의 휴먼십 덕채 굉장히 더럽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되게 문학적으로 썼는데 김민우 농기계 그 더러운 휴먼십 덕채 좀 일단 차차 얘기를 나누고요 일단 족발이 왔기 때문에 네 족발 먹었죠 입 좀 다물어 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타경이가 일단 군생활을 응원하면서 뭘 응원해요 왜요 왜요 그 잘 하란다고 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부상 안주 씨인데 너무 진짜 개극혐이거든요 미필 씨 일단 김영준 씨 카투사를 먼저 쓰시고요 김영준 씨의 군생활까지 응원하면서 네 일단 마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모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자 밥에다 봅시다 밥에다 봅시다 밥에다 봅시다 아 좋습니다